5 5 5 이런 파란색 이끼 같은 건 여러분들 꼭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거 잘못 밟았다가 뒤통수 깨질 수도 있어요 정말 자 납풀치 가자 충분히 내려주고 다 내려갔다 싶으면 그때부터 베일을 닫고 살짝 살짝씩 리프트 앤 폴로 이렇게 해주면은 덥석 물어줍니다 덥석 제가 한 8월 말쯤에 코로나를 걸렸어요 여러분 저는 백신도 안 맞아 가지고 조심조심 하고 위생관리를 나름대로 철저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야 그래도 걸리더라고요 이게 그래가지고 한 3일 동안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걸리지 않는 게 최고 좋은 것 같아요 목표를 포착했다 풀치가 또 와줬습니다 풀치가 또 와줬습니다 어우 폴링바이트인 것 같아 딱 떨어졌을 때 두두둑 하면서 가져가네요 어째 근데 얘는 좀 사이즈가 편찮을 것 같기도 하고 오 쭈그리 오우 이건 딱 봐도 이지는 될 것 같은데 아야 가만있어봐 이지 간신이 되네 간신이 돼 오우 으으ป 야 응 으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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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erge elen 에어р 008 faint 목표를 도착했다 왔다 왔어 왔어 오예 왔어요 왔어요 풀치가 왔어요 나 풀치가 왔습니다 엄마 힘쓰네 이거 다와서 힘쓰네 큰일 났다 오우 제대로 낀게 이지는 되요 이지는 되는데 너무 작고 하니깐 얘는 살려줄게요 자 더 커서 오너라 하나 둘 셋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풀치도 살려줄 때 여러분들 빨리 살려줘야 되는 거 같아요 그죠 조금만 늦게 살려주면 죽는 거 같아요 걔도 지금 정신을 못 차리네 우리의 주인공이 네 저희의 주인공이 사장님이 한 번에 사장님이 사장님이 감사합니다.